랄리를 좀 보시겠습니다. 집결시키다. 집결시키다. 또는 규합시키다. 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동사로도 쓰이죠. 집결하다. 그렇죠. 집결하다. 원기를 다시 불러 모으면 원기를 회복하다가 되겠죠. 좋지 않은 경기는 그렇죠. 회복되다. 증권은 반등하다. 이것들이 고스란히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결집, 규합, 집회, 기력이나 경기 등의 회복, 반등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 나온 거 다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예문 보시면 랄리 원스 서포터즈. 후원자를 집결시키다. 란 뜻이죠. 규합시키다. 불러 모으다. stocks rallied. 주가가 반등했다. stocks rallied at the close of trading today. 오늘 폐장 때 반등했습니다. at the close of trading today. 오늘 폐장 때요. 문맥상 알 수 있으면 at the close까지만 해도 됩니다. 폐장 때. at the close. 폐장 때. stocks rallied at the close today. 이렇게요. stocks rallied at the close of trading today. 오늘 폐장 때. hold a rally. 집회를 열다. hold a rally.